나 그래도 끝까지 출주하는 곡 한 곡 있어. 바이엘? 캐논. 캐논? 캐논? 저 하나? 형 치는데 형? 어? 준일아 그거 한 번 쳐줘봐. 맞아, 맞아. 캐론. 이건 아니지. 캐론 했어? 어머님이 우리 좀 과대평가에서 얘기한 거 아니야? 입만 긴장을 했었어야 돼. 사실 우리가 대사를 잘 쳐나 만든다고. 집에서 연기 연습을 하는 거야. 기타 연습을 하네. 난 뮤지컬 하는 것 같아. 춤추고 지금. 그러면 캐논 한 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또 어렵네. 아니 이건 반칙이야. 이건 할 수가 없어. 캐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가 지금. 그럼 살짝만 한 번 해. 아 살짝만요? 캐논야. 저기요. 너무 아저씨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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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지금 경호 파트 아니야? 아저씨. 동생이 남북만 재회사.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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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지 말라고! 아니 밖의 경호야. 갑자기 물다. 괜찮을까? 잘한다. 에이 못 해! 흥. 에이. 아니, 이걸, 아, 이거? 드럼 기대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럼이 작살일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뭐야? 뭐야? 장난친 거지? 이구로 할까? 이구로 할까? 이구로 할까? 이구로 할까? 마음껏서 이구로 하고 싶어. 자, 캐논, 캐논 변곡 들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아, 여러분? 이구로 할까? Crawl 좋아요. 이구로 할까? 굿 다행히도 토할 것 같아 이미 건반 출발이 더 빠르지 않았어? 우리가 알겠어요 생은이 아예 빈도 가버려 우리가 알겠어요 생은이 아예 빈도 가버려 하하하하 하지마 나 진짜 좋은 순간 맛있게 되네 진짜 내가 진짜 기도할게 국제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나 알지? 이 정도 속되면 되게 하겠다 나는 왜 똑같이 질리지? 이렇게 하고 이거를 빨리 감게 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 방송할 때 197로 감으면 되잖아요 다 그렇게... 들어가면 되요 어떻게 지금... 그게 100... 그렇게 몇 시점이 되겠지? 아니...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아니... 뭐가 꼬르르르 재미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완전... 그렇지 재미있는 게 있다 재미있는 게 있다 왜? 왜? 꼬르르르 놀아 약간... 약간... 해보자 열심히 한번 해봐갖고 해보고 일단은... 익혀놓고 저걸 하듯이... 그렇지? 아까 그거는... 좋은 대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기타... 기타랑... 건반 들어가고... 그게 오케스트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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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목표는... 140 오케이? 지금 130... 또... 지금 우리가 하긴 약간... 조금 더운 감이 있습니다 125으로 시작해봅시다 125만 줄여서... 125으로 하는데... 125으로 하는데... 별 차이 없겠죠? 하하... 그래도... 기분상... 125으로 해서... 가는데... 자... 어디까지나 우리는... 다... 요거 달리지만... 드럼을 잘 따라가세요 드럼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거 맞죠? 네... 네... 파이프 상태는... 매력이 extremely long, 하이프 분위기 분위기 ga 비 귀환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지금 딱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여기까지 여덟만이야? 네 그러면 지금 안 맞았네 우리가 다 네 그러네 꺄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125번 Boulevard. 아주 수원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네. 늘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좀만 개인 연습을 한 번만 좀 합시다. 틀린 부분을 다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올려서 강의해야지. 이런 식으로 아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좀 늘려볼까요? 어디까지 가나? 누구 한 명이 나부대는 사람이 있는지? 책이 됐다지? 가보시다 네 예예 정말 하다가 스트레스받거나 힘들면 다른 곳 간다고 오지도 몰라요 5만 올려볼까? 130? 130? 130 가보자 연석이만 잘 듣고 가면 돼요 연석이만 잘 부르는 거죠 아니 우리 넌 거를 안 들으면 서로 각자가 다 어그러져서 나는! 나는 여기를 안 듣고 있어! 어 안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난 메커 어 메트로는 강이 따라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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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135호 5호 갑시다 오케이? 135호 기억하셔도 돼요 기억하셔도 돼요 기억하셔도 돼요 그치? 오케이 한 번 더 이렇게 여기 여기 지금 이 부분 땡기리리리리 여기 그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치? 너무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오늘.. 딴 거를.. 연주를 해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캐논 변주곡을 집중도 조금만 더 할까? 여러분의 선택이 어떻게 돼요? 이거를.. 2씩 올려보죠? 2씩 2씩 올려보자 캐논을 계속 하자 캐논을 계속 하자는 얘기죠? 2씩? 어 2씩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3시간 반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곡으로 하려면 여기서 자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럼 캐논 변주곡을 좀 집중적으로 더 해볼게요 너무 엉망이면 한 번 더 하고 네 하자는 얘기야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 손통에 머무르지 말고 밸려보자 147번에 점점 좋아지고 있어 심지어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면 그럴까 봐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만큼 손과 머리와 이 좌래와 숙련된 우리들의 이 손이 손가락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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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일치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손 안 아프지 다들 괜찮아 손? 마음이 아픈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아프다고? 난 전립선이 아프 마음이 아픈 거 집에 가서 해결하고 손 안 아프면 집에 한번 바로 갈게요 바로 가야 지금 조금씩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 느껴지니까 150 10번 하면 170 되는 거야 자 153 3 153 여러분 3 3 3 빨라져요 3 빨라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진짜 빨라지는 거예요 아... 진짜로 2 2 2 3 2 3 2 2 3 2 2 3 2 3 2 2 3 2 2 3 2 2 2 2 1 1 1 1 1 2 2 2 2 2 2 2 2 3 2 3 2 2 3 3 3 2 3 2 3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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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6 6 7 8 9 10 6 7 8 5 6 7 9 10 10 10 10 10 10 11 10 11 10 10 11 이나 씨나 볼 수 있어. 이어가는 건 70으로 느껴보자. 가시나 봐. 엄마가 붙잡혀. 그냥. 오케이. 해본다. 같이. 경험이다. 안 되는데. L70만. 잠깐만. 5분만 줍니다. 5분만 줍니다. 알았어. 긴장되게 왜 그래. 형고고, 형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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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아멘. 신경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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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절어 진짜 절어 이거는 틀리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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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움직일 거라 이거 못 틀리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 이거 실링 아니야. 뭐야, 어르신? 도킹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10 정도만 감독님이 감아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차근차근 올려드리는 속도를 늘면서 하면서 이렇게 손이 익어지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붙는 거야. 이거는 확실히 있어, 그지? 그 효과는 있어. 효과는 있어. 근데 우리 악보 보고 해도 되는 거예요? 촬영할 때.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아, 괜찮아요? 눈 감고 해도 되는 거 같아요. 저 어느 파티에 꼭 눈을 감아야 되는 거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됐어. 이거 있지, 봐봐. 눈이 이제 막 다 보고 하다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를 이렇게 보고 하자면 안 돼. 잘하셨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의 마지막 캐론이야. 가자! 파이팅! 와, 최고! 됐다. 잘했어. 찍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하하하하. 이제 천사의 사진을 보여줄게요. 이게 뭐야? 뭐야? 가주세 analogy 가주시키지. 너는 더 좋아하지겠지?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기타가 조금 떴어요. 제꺼의 이행이. 나 오늘 의자가 너무 불편해. 연습실이 바뀌었잖아. 분위기가 이상해. 나왔어? 드론이 바뀌어서. 이거 녹음한 거야? 녹음한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네, 마지막에 하신 거. 씻어드려볼까요? 씻어드려볼까요? 오, 진짜. 그럴집 답답 안 해봐. 오, 그럴싸하네. 이렇게 만진 거예요? 만진 거죠. 날것 그대로인. 근데 왜 누려 보이지? 그렇지? 우리 마음은 빠른 거야. 우리 마음은 빠른데. 됐어, 이제. 190까지 가볼까, 그러면? 키가 190이 안 돼가지고.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슬랭 기타. 예. 미두와. 바라들입니다. 180. 이거 동영상 아니야? 제가 치기 같은 난이기, 무서워야. 너무 빨라. 한번 더, 한번 더. 점점 맞아지고 있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연석이 괜찮아? 연석이 힘들면 얘기해 발 좀 쉬었다 하게 오케이 쌓여주세요 아 개논 못하겠어 조심하세요 개논 같아 이거 너무 심한 말 하시네요 190 해볼래? 190 해볼래? 190 해볼래? 190으로? 19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개논 안 되는 뭐야 한번 해볼테니까 한번 들어봐주세요 네 180만 원 나도 180만 원 180만 원 180만 원 나 좀 절 수 없어 아 괜찮아 괜찮아 할게 해볼게 한 번에 친구가 너무 많아서 이 친구가 너무 많아서 이 친구처럼 쉬울 것 같아 쉬울 것 같아 내가 한 번 짜증나고 혼자 너무 웃긴 것 같아 너무 웃김 좋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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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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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안 돼! 쏘리 쏘리! 아, 이게 깜짝이야. 어? 안녕하십니까? 놓쳤어요.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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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야, 굳이 꼭 180까지 해야 돼, 그치? 70 모두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이따 때려줬다 몇 번 하고 있자. 멈춘다? 멈춘다, 시작. 아, 씨. 형이 이렇게 사람 뒤지게 하네. 가보자. 됐어. 파이팅! 파이팅! 안녕. 우리 음악인이 된다는 게 무통이 아니네. 장난하지 아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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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보자! 가보자! 오케이! 잠깐, 잠깐, 잠깐. 미안해, 미안해. 피크 좀 바꿀게. 20 세,time. 야! 야, 이거 진짜 일. 야. 아, 왜 떨렸지? 오케이! 에이 에이 거의 80% 틀렸어 아 이게 서서하니까 더 안된다 그치 확실히 털이 안보여 괜찮아 다들? 어때 얘기 좀 해봐 다들 헌둘하자 헌둘하자 아니 다 힘들어 다 힘들어 아마 체력적으로는 연쇄가 제일 힘들거야 그러니까 지금 잠깐 쉴거야 연성아 너 어쩌랄지 좀 쉬어놔 보셨나 좀 쉬어놔 보셨나 네 시작 시작 얘 이제 골반이 안들어져 다행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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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빡팍 빡팍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큐 점프 보냈는데 대부분을 아 아 아 아 너무 웃겨 막 나 이제 그만 둔다고 막 주민아가? 어 동기는 여우 중에 3냐고 담당 교수는 곰새끼 중에 3곰새끼여서 자기 진짜 끝났다고 이제 나는 도망간다고 이렇게 잘하는데 왜 걔만 막 그러더니 다음 날씨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커피 한 잔 드세요 너무 살새어 민아 너무 이쁘 너무 기대돼 동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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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묘 터져 그래서 제시간에 지금 네 딱지? 뭐? 지금 가도 있네 멜로디디가 민아 미치겠다 아 파본이 좀 두꺼워 어디? 이따가 돼 아니 180? 아니 지금 180 바로 가지 말고 75 아 77 77 77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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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아니에요 왜왜왜 왼왜 아아.. 진짜 안 눌러도 안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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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정하고 경호가 찾을게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안녕 예예.. 조금만 쉬었다 할 수 있어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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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들이 영상 보여주신다고 해요? 아.. 네.. 됐어, 됐어 됐어 아.. 왜.. 또? 다 맞췄... 아.. 늙 떨어진다 다 맞췄.. 어? 아.. 젤 레이까지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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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한 시간 전부 도와주세요! 아이고, 지금... 아이고, 프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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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 먹었는데 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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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오늘 약간.. 소녀소녀하다 제가 지금 게임에서는 괜찮은 거 같아요 아.. 얼굴에 그냥.. 못 쓸 거 같다는 게 스킨이 안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생각 안 된다고 쟤이 이게 컴퓨터럿이라는데 리허설 사이파트에 나의 놈을 준비했어 이거 똑같아요 아.. 그것도 나의 놈이 형이랑 딱따라 갔다 이거 딱따라 갔다 하나 여러분, 오늘 밤 이렇게 즐거운 시간, 즐거운 시간 가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축복되는 시간을 위해서 저희 밴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밴드 소개 해볼게요. 사실은 유리아나가 왔다는 이유 같은 드라마의 유연석. 마지막으로. 오케이. 점점 하나씩 들었다. 좋은데? 밤이 깊은 해. 밤이 깊은 해. 밤이 깊은 해. 밤이 깊은 해. 내 마음이 깊게 하는 하ены. 이 밤에 이 밤에 쉬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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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믿습니다. 저희 밴드 이름은 지르마게예요. 지르마게! 친구들과 같은 밤새에 만나서 부르시하게 아마라군 아, 빠르다 조초스 이런 거, 경우랑 나랑 경우랑 아,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뭐 괜찮은데? 여기는 힌트가 많이 됐고 뭔가 포즈 연습을 하자 180 오늘도 꼭 찍고 가보자 180 이제 보시지 다음 주, 이제 다음 주 자, 이제 갈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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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심장에 감정 BTS의 세븐의 강아지 하하하하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거야 아직 전투 안 SERV Здесь 이게 자기만 있겠지 너를 보지? 나는 너를 보내주고 있어요 너는 이렇게 남아야 casa 거기다 아이씨 열차 좀 쳤다 해 어 아니면 너 괜찮으면 또 하고 그래 오 선생님이다 선생님 아 선생님이? 선생님 185도 해준대 앞에서 한 번 봐봐봐 저 어딨지? 알겠어 자 가볼까? 네 간다 잘 안 가 알겠어 나 알겠어 알겠어 주인공 알겠어 그래 귀찮아 거기다 ideological 일로 알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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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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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얼굴이 어디야. 겹판스까지 왔어. 이거 사고 제보는 거. 할 짓을 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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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